짝꿍아, 우리 집 밥도둑, 촉촉하고 부드러운 진미채 볶음을 5분 만에 만들어 볼 거야.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비법이잖아? 진미채는 따로 씻지 않고 맛술, 마요네즈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줄 거야. 이제 팬에 간장, 올리고당,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넣고 한 번 끓을 때까지 잘 섞어줘. 양념이 한 번 끓으면 진미채를 넣고 양념이 촉촉하게 밸 수 있을 때까지 잘 섞어줘. 잘 섞어진 진미채에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깨까지 뿌려주면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운 진미채 볶음 완성! 짝꿍아, 따뜻한 밥에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맛이지? 5분 만에 맛있는 반찬 만들어 보세요.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님들, 숨은 레시피 공유해 주시면 맛주머니 속에 담아보겠습니다.